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진성준 정치기의장 뭐 여러 악플 항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토론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께서 금투세 얘기하는 거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냐라고 얘기했는데.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에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해버렸죠. 민주당 측의 토론회를 주최했던 분이죠.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이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는 한심하다. 민생 앞두고 한심하다는 말이 가당기는 합니까. 저는 이거 오래 끌지 말고 이번에는 그렇게 기싸움하지 말고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하고 토론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한 보름 정도 됐고 이제 대표된 지 아직 2주 정도 됐는데 저 김근식 교수님 본인 스스로 이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다시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 어제도 설왕설레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안 할 거냐 도망가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내부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부의 한동훈 체제를 마무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좀 보냈죠.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정책과 민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블랙몬데이의 증시 폭락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몰아갔고 이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부의 어떤 친정체제를 확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민생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금투세 폐지를 아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 금투세 카드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유력한 지금 당대표가 확실시 되는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폐지를 해야 된다 또는 유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의장 진성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이건 폐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로 쏠렸던 당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는 당 외부의 민생과 정책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상당하게 지금 같이 토론해보자 협치해보자 논의해보자 민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격 포인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 진행자 필요하면 제가 했는데요. 김진욱 대표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임감연 의원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갈 거라고 해서 박찬대 했는데 일단 금투세 토론회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뾰족하게 얘기를 안 하면 글쎄요. 그게 토론을 한다고 얼마나 민생에 다가가는지 이런 건 별개라도 마치 자신감 없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한동훈 대표의 공격에 또 선제적으로 당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자칫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마치 이 금투세 때문인 것처럼 해서 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쪽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금투세는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의 지금 한동훈 대표든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얘기한다면 폐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토론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토론회를 해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응할 거를 봅니다. 굳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모든 경제 정책을 금투세 하나로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들로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 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는 도망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허민 기자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야당 얘기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한 게 금투세 폐지 여부라는 너무 연관지면 안 되지만 결국은 어쨌든 지금 증시 폭락과 함께 대중들이 좀 관심사마 할 만한 걸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한 다음에 선제적으로 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선점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정책 이슈를 핀셋 집어내듯이 잘 집어냈는지 굉장히 저는 평가를 높게 하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가 지난해 말 통계로 1,400만 명입니다. 이거가 이제 5년 전만 해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10%, 2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가 이게 부자들에 대해 감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큰 손이 빠져나가고 나서 손해를 보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1,400만 명, 1,4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27, 8% 되는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개미 투자자고 또 사실상 중산층들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의 효과도 늘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어쨌든 증시 대폭락,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울부짖는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이슈를 계속 정밀하게 부여잡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당대표 토론회도 제안한 지금 민주당이 대표 경선,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뒤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천대 원내대표로 나와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얘기가 나왔고 어제 저희가 25만 원 지원, 민주당의 주장도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정확히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 한 부분이 있죠. 민주당에 발의한 민생지원금 대상 25만 원에 포함된 난민 인정받은 사람 외국인 숫자는요. 올해 6월 법무부 홈페이지 기준으로 1,4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